가상화폐 열풍 속에 관련 사기가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코인을 직접 채굴하기 위한 핵심 장비, 그래픽카드를 거래한다며 수백, 수천만 원씩 가로채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픽카드가 가득한 개인 채굴장입니다. 지난 6월 코인 채굴을 시작한 A 씨는 개당 170만 원에 달하는 그래픽카드를 싸게 구매하려고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픽카드 14개 값, 2,200여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는데 석 달째 물건도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굴용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싼 값에도 구하기 어렵자 개인 간 거래로 눈을 돌리는 건데 덩달아 사기 피해도 늘었습니다. 처음에 언제든 환불해 주겠다던 판매자는. 나중에는 신고 못하게 협박합니다. 중고 그래픽카드 관련 사기는 올 들어 1,600건, 피해 금액은 13억 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는 비싼 것 같고, 대신에 인한 그런데 또한 방금의 강의와 강의와 강의가 강의가 안정되고 지금 시작된 날이 전부 기회를 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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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